159페이지로 가봐요. 제5절의 납세 절차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은 납세지 개념이 나왔네요. 납세지라고 나오면 납세지는 꼭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먼저 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납세지가 나오면 지방세들의 납세지와 국세의 납세지로 나누시면 돼요. 작년에는 납세지가 지방세에서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가 출제됐고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지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지방세에서 하나, 국세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니까 어디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크게 틀 잡아버리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는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면 돼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물건이 있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셔야 되고 국세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본 폼을 이렇게 딱 잡으면 돼요. 그럼 이제 잡아놓고 국세, 지방세를 구분하면 해봐요. 그럼 국세, 지방세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먼저 기본으로 국세, 지방세 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구분하면 해볼게요. 취득세는 국세에 해당되는가요? 지방세에 해당되는가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됐네요. 끝났어요. 여기 끝났으면 납세지는 지방세는 지방세끼리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모두 지방세니까. 그럼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든, 모두 물건 소재지로 똑같습니다. 물건 소재도 똑같아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니까 국세들은 전부 주소지로 똑같습니다. 그럼 재산세, 재산세 물건은, 재산세 대상이 되는 물건은 총 몇 가지가 있는가요? 다섯 가지. 이거 다섯 개만 갖다 넣으면 돼, 이렇게요. 여기다 갖다 넣으면 돼. 첫 번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바, 항공기. 그럼 제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납세지로 이름을 붙여버리면 된가요? 토지, 소재지. 그 물건 이름 갖다 붙여버리면 돼. 그다음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 소재지. 건축물을 가지고 있으면 건축물,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렇게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 책에 있는 걸 막 다 에올라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크게 틀을 잡아놓고 어떻게 보는가 요령만 터득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납세지는 끝나버렸네요. 이제 두 번째,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세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직접 신고한다 그랬는가, 정부가 보내준다 그랬는가? 정부가 보내준다. 그럼 정부가 나에게, 정부가 나에게 통보해서 걷어간다. 통보해서 걷어가니까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가? 보통징수. 이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는 세 번째 끝에 보통징수 방법이다. 그럼 보통징수 방법이라는 용어를 알으셔야 돼요. 보통징수라는 것은, 보통징수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계산한다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알아서 해준다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알아서 해준다. 그러면 정부가 알아서 해주는 보통징수 방식입니다. 이런 걸 문제라고 내는 거예요. 그럼 보통징수로 정부가 나에게 고지서를 보낼 때, 언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거고? 6월 1일. 그럼 바로 밑에 관세 기준일이 나오네요. 재산세 계산해서 세금 기준이 되는 날짜는 매년 6월 1일 날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럼 6월 1일 날 고지서를, 6월 1일 가진 사람에게 고지서를 보내는데, 그럼 고지서는 세금 내게 날짜, 세금 내는 날짜 전에 보내줘야 된가요? 뒤에 보내줘야 된가? 전에, 전에. 그럼 납부 개시, 개시. 납부 개시, 가까이 보내줘야 된가? 멀찍이 보내줘야 된가? 가까이. 그럼 며칠 전에? 5일 전에. 5일 전에. 5일 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5일 전에 고지서를 보내겠습니다. 이걸 시험이라고 낸 거예요. 작년에도 이걸 시험이라고 낸 거예요. 고지서는 5일 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5일만 지나버리면, 5일만 지나버리면 고지서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얘기인가? 모른다는 얘기인가? 잘 못 찾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일 전에 배우고, 5일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일이 되기 전에 복습을 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렇게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하셔야 돼요. 꼭 이걸 이러면, 뭔 생각이 나냐면, 집에서 애들 이야기할 때하고 똑같아요. 학원 갔다 오면 공부해라. 네. 가면 게임하고 있어요. 핸드폰하고 있어요. 아, 이게 좀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5일 전에 고지서를 발급한다. 5일 전. 5일 전은 기억해 놓으신 게 좋아요. 자, 이제 고지서를 보내면, 그럼 이제 한 편에 넘겨보세요. 그럼 세금은 언제 언제 세금을 내는지, 이 날짜. 여기 날짜는 해년마다 시험에 나와요. 왜냐하면 재산세는 세금 내는 날짜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 날짜는 중개사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은, 땅을 가지신 분은 9월 달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9월 16일에서 9월 30일. 땅을 가지신 분은 9월 달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9월 달에 세금을 내니까, 9월 16일, 여기서, 여기가 계시니까, 세금 내기 시작이니까, 이것보다 며칠 전에는 고지서를 보내준다. 5일 전에, 5일 전에는 보내준다. 그런데 주택은, 주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우리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를 나눠서 계산한다 그런가요? 건물하고 토지를 더해서 세금이 계산되는가요? 더해서,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 분하고 토지 분을 더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그러면 전체를 더해서 세금을 계산했으니까, 건물 분, 토지 분, 따로 고지서가 나오는가요? 묶어서 나와버린가요? 묶어서, 묶었어요. 묶어서 주택 분으로 나와버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하고 토지를 더해서 주택 분으로 재산세가 나오니까, 세금을 한 번에 내려가면 너무 세금 부담이 커요. 너무 세금 부담이 크니까, 정부가 국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서 2분의 1씩 쪼개서 이렇게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전체 세금을 계산해서 반절, 반절 나눠서 고지서를 보내줘요. 반, 반 나누는데 반절은 7월달, 반절은 9월달. 그럼 문제는 살짝 틀어요. 어떻게 틀냐면, 주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여 건물 분은 7월달, 토지 분은 9월달 이렇게 나와요.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 분 따로, 토지 분 따로 계산된다.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다. 계산할 수가 없다. 왜? 이 두 개를 묶어서 주택 번호로 계산했으니까 건물 분이 얼마고, 토지 분이 얼마인지는 계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체로 묶어가지고 그중에 2분의 1은 7월달, 2분의 1은 9월달. 그럼 두 번 나누면, 두 번을 나눠서 내면 종이값이 아까우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두 번에 나눠서 나오겠는가, 한 번에 나오겠는가? 한 번이에요. 금액이 얼마가 안 되면 한껏 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얼마가 안 되면 그러냐면, 20만원도 안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험 볼 때는 20만원도 안 되면 한껏 번에 몇 월달에 고지서를 보내겠다. 둘 중에 빨리 받겠다, 늦게 받겠다. 빨리 받아버리겠다. 그런데 여기는 나중에 집에 고지서가 날라오면 우리가 배운 것하고 좀 다르실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하고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요. 그래서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여기서 조례가 뭔가요? 아시네? 지방의에 의의 의기를 거치는 거예요. 지방의에서 우리 지역은 20만원이라 우리 지역은 10만원으로 책정하자. 우리 지역은 얼마로 책정하자. 2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역마다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마다 달리 정하는 걸로 시험에 내겠는가? 우리는 법 규정대로 내겠는가? 법 규정대로. 그래서 우리는 얼마가 안 되면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20만원. 20만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고지서가 따로 나와도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 법에서는 20만원 이하가 됐을 때는 7월달에 한 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선박이나 항공기를 가진 사람들은 7월달에 세금을 내시면 돼요. 7월 16일에서 7월 31일입니다. 작년 시험은 토지하고 건축물이 나왔어요. 작년에는 토지와 건축물이 나왔다니까요. 그럼 토지와 건축물이 나왔으면 어디가 남았는가? 주택. 주택이 남았죠. 날짜는 충분히 암기하실 수 있어요. 암기 안 되면 방법은 있어요. 건물이 뭐 보기 싫다. 건물이 보기 싫으면 건물 벽면에다 뭐를 좀 칠하면 되는가? 페인트? 페인트? 7. 7. 건물은 몇 월달? 7월달. 7월달. 항공기나 항공기나 선박도 밖에가 보기 싫으면 뭐 하면 되고? 칠하면 돼. 땅에다 치를 칠할 수 있는가요? 없어요. 없어요. 속 안 좋으면 건물 안에 우리 집 안에서 막 토하려고 하면 야 너 여기도 밖에 나가서 토해라 막 그러죠. 그럼 토할 때는 어디다 토해야 되고? 땅에다. 그러면 구, 토. 토. 토는? 토는 구월다. 토지는. 만약에 토할 것 같으면 땅에다가. 건물은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이렇게라도 해서 암기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해년마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해년마다 나와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날짜 이것들은 전부 다 잡아주셔야 돼요. 이 날짜는 꼭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정부가 고지서를 한 번 보냈어요.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딱 보냈어요. 세금 계산해서 얼마 세금 내? 하고 고지서를 보냈으면 이제 정부는 할 일 끝났는가요? 다시 조사해봐야 된가?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고지서를 보내놓고는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확인하지 않는다. 확인 안 한다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정부가 잘못 보내놓고도 그냥 대충 넘어간다고요? 아니, 큰일 나요, 그거. 정부는 본인들이 고지서를 보냈더라도 이 고지서를 뒤에서 5년간 확인해요. 5년씩이나 확인해요. 5년 확인해가지고 잘못 부과된 게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다시 정정해서 수시로 다시 부과할 수 있어요. 양가로서 3번이 작년 기출 문제예요. 이제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면, 여기서요. 수시부과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그럼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앞에서 고지서를 보냈더라도 나중에 다시 정정해서 또 보낼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정부가 내 고지서, 우리 집에 고지서가 날아와서 내가 재산세를 냈다고 해서 이제 안심을 해야 된가요? 안심을 못하는가요? 몇 년간 안심 못한다? 5년간이에요. 5년 안에 새로운 고지서가 나오면 그대로 또 내야 돼요. 나 냈는데 왜 또 보내냐고 그러면 잘못돼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자꾸 이게 몇 개인지 찾아보라고 하는 적 있죠? 손가락으로 제가 손가락 몇 개 피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했는데 못 찾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 손가락 몇 개 피어났는가? 자, 봐보세요. 빨리. 몇 개 피었는가? 두 개예요. 세 개죠. 나 가만히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는데 정부가 내 건물이 두 개인 줄 알고 세금을 물렸어. 그런데 뒤에 하나 숨겨놓은 게 있는데 이걸 몇 년 안에 찾아서 물린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5년 안에 찾아가지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5년 안에는 세금을 다시 물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정부가 고지서를 우리 국민들에게 보냈더라도 정부는 다시 몇 년간은 뒤에서 조사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돌려봐요. 내가 정부에게 신고를 하면 내가 신고를 하면 정부는 내가 신고한 서류를 정부는 믿는다 안 믿는다. 몇 년은 조사한다. 똑같아야죠. 내가 신고한 거 5년 정부가 보낸 것도 자기들 돈이야. 왔다 갔다가 똑같아야 돼요. 왜 내 것만 조사하고 왜 네 것은 조사 안 하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 풀 때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양가로 4번이요. 4번은 고지서는 금액이 너무 작으면 종이값도 안 나오면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는요.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 세금이 2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2천 원 미만이었을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반드시 문제를 소액징수 면제하고 면세점은 해년마다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러면 작년 시험은 취득세 면세점이 시험에 나왔어요. 면세점은 개념가 보죠.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이면 5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죠. 그러면 5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를 못 하니까 등기를 하고 싶으면 대신 무슨 쇠로 돌려서 받는다?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받는다. 등록면허세로 돌려서 받는다. 그게 32의 기출 문제예요. 작년 시험은 50만 원도 안 되는 건 취득세를 안 물린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면세점은 두 개를 다 내버렸으니까 낼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소액징수 면제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재산세는 얼마가 안 되면 징수하지 않는다? 2천 원 아니에요. 2천 원? 미만이에요. 2천 원짜리는 징수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2천 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한다겠지. 2천 원이면 징수 안 한다는 말 안 했어요. 2천 원 미만이었을 때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미만이라는 이야기는 2천 원이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1999원까지는 안 받지만 2천 원부터는 받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이제 변기되는 조세에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고지서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칠판에. 고지서 한 장이 나올 건데 이 고지서를 가지고 이 고지서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많은 걸 여기서 보여드릴 거예요. 납세 고지서가 나오는데 이 고지서에 먼저 과세 표준 있죠? 여기는 주택이에요. 주택 1기분 그랬어요. 주택 1기분이니까 주택의 2분의 1은 먼저 2분의 1은 몇 월 달에 나오고? 7월 달. 7월 달에 나왔죠. 하나 찾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전체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가 넘었다는 이야기인가? 20만 원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20만 원이 넘었으니까 그걸 반절 잘라서 2분의 1은 지금 나오고 2분의 1은 몇 월 달에 나와야 되고? 9월 달에 나오는 거예요. 2분의 1은 지금 2분의 1은 9월 달에 나왔어요. 그럼 여기까지 찾았으면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액이니까 과세 표준액은 재산세 이 과세 표준이라고 되어 있으면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별 몇 프로를 곱하기 해서 계산한 금액이 이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이 우리 집의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이 금액에는 60%가 곱하기 돼서 40%가 삭감되어 있는 금액이라는 이야기예요. 40%를 줄인 금액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데 여기에 보면 재산세도 있고 도시지역분 세금이 있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그러면 번호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개를 번호를 매겨볼게요. 이 중에 1번과 2번과 3번 중에서 재산세라고 느끼는 게 이 셋 중에 재산세라고 느끼는 게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이 셋 중에 이 세 개 중에 재산세라고 느낌이 나는 게 재산세라고 보일 수 있는 게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1번이요, 1번. 1번 재산세예요. 재산세가 이 두 개를 묶어서 재산세라고 그래요. 일반 재산세와 도시분 재산세를 이 두 개를 묶어서 이 두 개를 통칭해서 재산세라고 그래요. 이 두 개를.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재산세가 아니에요. 이건 재산세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도 아닌데 왜 재산세 고지세에 한 장에 나왔냐 이거예요. 왜 너는, 너는 왜, 네가 왜 여기 붙었냐 이거예요. 너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책에 짐을 보니까 났네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으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왜 나왔어? 그랬더니 아니 법에서 할 수 있다고 했으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에 무엇이 같아서 여기서 기록했다는 얘긴가? 날짜가 같으니까. 그러면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세금이다, 별개의 세금이다. 이제 알겠죠. 별개의 세금인데 무엇이 같았기 때문에 한 장으로 나왔다. 그렇죠. 돈 내는 날짜가 같아서 나왔다. 돈 내는 날짜가 같은 것뿐이지 재산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세금이에요. 아무 관련. 그런데 왜 변기라겠어요? 왜 변기라겠어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밑으로 나란히 나란히 기록했으니까 병렬로 기입했으니까 그냥 변기라고 쓴 거예요. 그냥 재산세, 고지서에 그냥 나란히 적은다 이 말이에요. 밑으로 나란히 적어서 보낸다. 그러면 이제 지방교육세예요. 지방교육세라는 것은. 이 지방교육세라는 것은 재산세.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부가세입니다. 따라다니는 세금이죠. 따라다니는 거. 그러면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방교육세예요. 그러면 재산세가 나오면 재산세 일부를 또 지방교육세로 가져가는 게 지방교육세가 돼요.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지금 여기가 이만큼 나왔네요. 그러면 재산세 20%를 지방교육세로 가져가야 돼요. 재산세 20%를 지방교육세로 가져가니까 재산세와 도시분을 더해서 지금 20%를 책정했는가요? 재산세에만 20%를 책정했는가요? 여기만. 여기에다가 곱하기 20%를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했네. 그러면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계산할 때는 도시분을 포함해서 20%다. 도시분 빼고 20%다. 이 어려운 걸 찾아내셨어요. 책의 문장으로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162페이지로 와보세요. 가장 하단을 보세요. 162페이지. 가장 하단. 재산세, 부과세. 재산세 제일 밑에 있어요. 거기에 재산세액 뒤에 가로. 재산세액부터 가로까지 밑줄을 그으세요. 이 재산세액 속에는 도시분 재산세가 포함이다. 제외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를 계산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계산할 때는 도시분 재산세를 제외한 일반 재산세에다만 20%를 지방교육세로 가져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문제되면 거의 못 풀겠네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고지서를 봐야만 알아요. 고지서를 안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법회가 나와 있었네. 재산세 뒤에 도시분은 빼고 물리를 하겠으니까 도시분 빼고 일반 재산세에다만 20%를 곱하기 위해서 세금이 나왔더라는 이야기예요. 맞았네. 이렇게 된다고. 지금까지 고지서 나오면 이거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요? 없지요. 없으면서도 자꾸 세금이 제대로 났는지 잘못 났는지 말만 투달투달하고 있어요. 제대로 다 했는데요. 제대로 법대로 다 계산해서 놨잖아요. 법대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고지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뭘 봐야 되는가요? 고지서가 나오면 이렇게 고지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뭘 봐야 된다? 많은 분들이 여기를 봐요. 많은 분들이 이 금액을 딱 봐요. 이번에 또 이만큼 나왔네. 이러고 어디다 붙여놓은가요? 그렇죠. 왜 냉장고에다 붙이는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집에서 하루 매일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제일 자주 들랑달랑 하는 데가 어딘가요? 주방. 주방 중에서도 제일 문을 늘었다 다르다 하는 데가 어딘가요? 그럼 냉장고에다 붙여놓으면 기억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데다 두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냉장고에다 딱 붙여놔요. 붙여놨다가 그리고 금액만 보고 붙여놨다가 날짜 되면 갖다 내. 그런데 정작 내 것이 아닌 걸 낸 사람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제일 먼저 자기 건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주로 안 봐요. 돈만 봐요. 예전에 어떤 분은 자기 게 아닌데 내가 낸 영수증이라고 가져왔어요. 영수증 제가 해달라고 가져왔어요. 이거 누구신데요? 그랬어요. 어? 이거 누구지? 본인도 그렇더라고요. 이거 누구지? 그러더라고요. 왜 냈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집에 왔으니까요. 우리 집에 우편함에 꺼내져서 우리 건지 알고 내가 냈어요? 그러더라고요. 부지기쏘예요, 그런 분. 거의 대부분 여기 집에 고지서 와서 자기 건지 아닌지 안 본 사람이 많아요. 이제 오시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부터는. 예전에는 이름은 같은데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동명이인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달리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다 봐야 되는데 안 보고 돈만 보고는 딱 붙여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른 거 다 묶여서 돈만 더해서 얼마 갖다 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해보냐면 요즘은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용계좌가 있어요. 전용계좌로 누르시면 누구라고 이름이 딱 또 어? 내 거 아니네?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용계좌의 제도를 도입했던 거예요. 그리고 혹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내니까 잘못 내니까. 그래서 이제 고지서를 보면서 이제 알려드릴 건 다 알려드렸어요. 나중에 혹시 이제 중계사 사무실에 고지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아 믿음이 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아 중계사님 역시 다르네요 그래요. 그러면 아 이런 건 기본이에요. 그러면 돼요. 이런 건 이 정도야 뭐. 저희가 껌이죠. 막 이러면 돼요. 자 이제 3번. 과세 대상의 등재. 그 다음에 세액 산정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3번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볼 필요 없어요. 자 오른쪽. 이제 물납 제도로 가보죠. 물납은 물건. 물건으로 낼 수 있는 것은 물건으로 낼 수 있는 것은 금액이 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건으로 낼 수 있어요. 자 천만 원 초과 체크하세요. 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건으로 낼 수 있는데 어디에 있는 물건만으로 가능하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여기예요. 자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자 관할에 있는 부동산만. 그러면 여기서 관할이라는 게 여기서 관할이라는 게 어디를 관할이라는지를 알아야 돼요. 시험을 그걸 내니까. 여기서 재산세 관할은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예요. 그래서 이걸 문제로 낸 적이 이렇게 있어요. 경기도 성남시 소재 건축물에 대한 이렇게 일시를 든 적이 있어요. 경기도 성남시 소재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천만 원이 넘었을 때는 어디에 있는 재산으로만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물건이다. 성남시 물건이다. 성남시. 성남시가 관할이니까. 이렇게. 이런 것까지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자기 관할에 있는 부동산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물납을 하려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내가 돈 없으니까 나 물건 내고 싶어요 하고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고 물어봤더니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는 해 주셔야 돼요. 그럼 기한이라는 거 시작이란 이야기가 끝이란 이야기가? 끝. 마감 10일 전까지는 해 주셔야 돼요. 마감 10일 전까지는 물납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신청을 하면 정부는 내가 물납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승인 여부를 통지를 해 줘야 되는가 안 해 줘야 되는가? 해 줘야죠. 그래서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5일 안에 신청 받고 5일 안에 허가 여부를 통제해 주시면 돼요. 신청을 받고 나서 며칠 안에 통지를 해 주라는 이야기가? 5일 안에 통지를 해 줘야 돼요. 5일 안에 통지를 꼭 하게 돼 있어요, 정부가. 그런데 만약에 오케이, 나 그거 받겠다. 그래, 그 물건 받겠다. 그럼 나는 그 물건 넘기면 돼요. 그 물건을 넘기면 세금 낸 걸로 해서 간다, 안 낸 걸로 해서 간다. 줬잖아요. 줬으니까 세금 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나 안 받아. 그 물건 못 받겠어. 나 우리 그 물건 관리하기가, 그 부동산을 관리하기가 부적당하니까 나 이거 안 받으려 한다.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물건 못 받겠다. 그러면 나는 돈이 없죠. 돈 없어서 물건을 낸다고 했으니까 내가 허가를 못 받으면 그러면 다른 부동산으로 다시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통지 받고 10일 안에 다른 부동산으로 또다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제는 재신청은 불가능하고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럼 왜? 처음부터 돈이 있어서 물건으로 내려고 했는가? 없어서 물건으로 내려고 했는가? 그럼 왜 없어서? 돈이 없는데 뭔 돈을 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낸다 해도 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으로 재신청을 하는데 불허가 통지 받고 다시 며칠 안에 재신청해라. 그럼 10일 안에 재신청을 했는데 그럼 정부가 오케이. 그래 알았어. 이제 그 물건은 받을게 그랬어요. 그 물건을 받는다 하면 내가 정부에게 이 물건을 넘겨줄 때 이 물건의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서 넘겨줄 것인가 가격 계산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고지서를 보낼 때는 몇 월 며칠의 가격으로 계산해서 우리에게 보내니까 6월 1일. 그러면 나도 정부에게 물건을 넘겨줄 때는 몇 월 며칠의 가격으로 계산해서 넘겨주면 되고 똑같아야죠. 주거받기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6월 1일 현재 가격으로 계산해서 넘겨주시면 돼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물납은 올해는 아마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나올 거예요. 올해는 아마. 지금까지 물납에 대해서 다 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물납은 우리 물납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물납을 할 수 있다? 재산세만. 재산세만 물납하는데 여기서 이걸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재산세는 재산세로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납부세액 속에 도시분 재산세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고 써놓은 적 있는 거 없는가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없는 데 있고 있는가요? 없다고. 일반 재산세는 일반 재산세만을 재산세라겠는가에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재산세라겠는가? 특별히 도시분을 빼란 말이 없으면 도시분을 빼란 말이 없으면 도시분을 빼야 된다? 안 빼야 된다? 안 빼야 되니까 물납을 신청할 때는 일반 재산세와 도시분을 포함해서 천만 원이다.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천만 원이다. 그렇죠. 포함해서 천만 원입니다. 아무 말이 없으니까. 이런 걸 시험으로 내는 거예요.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물납 신청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해서 천만 원이 넘으면 되는 거지. 도시분을 빼고 일반 재산세만 천만 원이 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거예요. 재산세하고 도시분 이 두 개를 더해서 얼마가 넘으면 물납 신청이 된다는 이야기인가? 천만 원이 넘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를 계산할 때는 이 중에서 누구에 대해서만 20%를 물리겠다. 일반 재산세만. 도시분을 포함해서 20%다. 빼고 20%다. 빼고. 그때는 빼고. 그럼 물납을 신청할 때는 빼고 물납 신청이다. 더해서 천만 원이다. 더해서 천만 원이다. 혹시 한 번이라도 이 말 들어본 적이 있는가요? 지금 이거 물납을 신청할 때 이거 혹시 한 번이라도 앞에서 들어본 적 있는 거 없는가요? 없다 하시네요. 그러면 없는지 있는지 진짜 가보죠. 교재 22페이지로 가세요. 22페이지. 첫날.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22페이지. 제일 밑에. 재산세 뒤에. 도시분 재산세. 포함이라고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요? 돼 있어요. 물납을 신청할 때는 재산세가 물납 신청이 되는데 도시분 재산세를 포함해서 천만 원이 넘으면 물납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면 혹시 문제에서 도시분 재산세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럼 물납 신청은 된다 안 된다? 방금. 다시요. 도시분 재산세는 도시분 재산세하고 일반 재산세하고 두 개를 더해서 천만 원이 넘으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천만 원이 넘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도시분 재산세도 물납 신청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되는 거예요. 그걸 시험에서 세 번을 출제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세밀하게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요. 하다 보면 익혀져요. 하다 보면. 이제 분할납부로 가보죠. 162페이지 분할납부예요. 이제 분할납부는 금액이 250을 초과하면 250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25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 납부 세기라고만 썼으니까 도시분을 제외한다. 도시분을 포함한다. 이제 아시겠지요. 재산세라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재산세 그러면 도시분을 더한 금액이에요. 더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납부 세기 25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안에 분할해서 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분할납부는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랬어요. 신청은 납부 기한까지만 하시면 돼요. 물납은 언제까지 신청해라 그랬는가요? 납부 기한? 10일자. 모르면 왼쪽 날개 보세요. 왼쪽 써놨으니까. 물납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해야 되는데 분할납부는 납부 기한까지 하셔야 됩니다. 꼭 이거 비교해야 되니까 이렇게 써드린 거예요. 물납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해야 되고 분할납부는 납부 기한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분할납부 신청하면 정부가 승인 여부를 통보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통보하겠다 안 하겠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내가 신청했으면 정부가 나한테 그래 분할납부 하세요 하고 통지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안 해요. 요건만 맞으면 내가 신청만 하면 돼요. 분할납부는 신청만 하면 바로 오케이예요. 신청만 하면 그대로 인정돼요. 얼마만 넘으면 된다. 250. 250만 넘고 마지막 날까지. 오늘 돈 내는 마지막 날인데 오늘까지만 신청하면 돼요. 오늘까지만 신청해 주시면 돼요. 이제 분할납부 방법으로 가보죠.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 그림을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돼요.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 250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있는 기점을, 중간 기점에 이 금액을 세우는 걸 조심 잘 하셔야 돼요. 중간 기점. 그럼 앞에가 250이면 250만 원만큼만 건너뛰기를 한 번 더 하세요. 250만 뛰세요. 그럼 250만 이 금액 그대로 뛰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가? 여기 얼마? 250 더 하라고요, 250을. 500. 아니, 이거 멈칫멈칫 하신 건 모르겠어요. 여기서 250이면 여기가 500. 그럼 앞에가 1000이면, 앞에가 1000이면 중간은 얼마다? 이 1000. 똑같지 않아요. 앞에 있는 숫자만큼만 한 번 더 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간에다 그 금액을 얼른 써. 써놓고. 250은 넘고 500만 원이 넘지 않으며, 이 사이에 해당되면, 여기에 해당되면 250만 원 초과액을 분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내는 것은 주로 400만 원을 내요. 400. 400만 원이면 500은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다. 250은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다. 250은 넘고, 500은 안 넘었으니까 얼마, 넘은 것만 분할할 수 있다. 250. 그럼 400이면 여기서 얼마 빼고, 250 빼니까 남는 거 얼마? 150. 150만 분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500이 넘어버렸어요. 500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 세금 중에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0이 넘는 것은 시험에 나올 때마다 900으로 나와요. 그러면 900만 원이면 500이 넘었으니까, 900이면 500이 넘었으니까 곱하기 몇 프로만 해버리면 된다? 50%. 900에 50%면? 450. 뭐, 별것도 아니네. 시험에 나오는 거 딱 이거 두 가지. 이것만 시험에 나오니까 이것만 연습하면 돼요. 400만 원짜리는 500은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으니까 400 중에 얼마 빼고 분할하면 된다. 250. 그러면 150만 원만 분할하면 된다. 900은 500이 넘었으니까, 여기다 몇 프로를 곱해서 분할하면 되고? 50. 그러면 얼마를 분할하면 되고? 450. 옆에 옛날 왼쪽에 사례 다 써놨어요. 사례 다 해놨으니까, 하나는 400만 원짜리, 하나는 900만 원짜리 두 개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한 번만. 이제 분할 납부 다 잡았네요. 자, 그럼 이제 부가세로 가보죠. 부가되는 세금은, 자, 취득세부터요. 취득세는 따라다니는 세금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그러면 이 재산세, 이 세금 속에는, 이 재산세라는 이 세금 속에는 도시분, 재산세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여기서만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재산세 중에 도시지역분은 제외한다. 그 지문만 하나 밑줄만 딱 그어놓고 혹시나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낼 때는 그걸 낼 수밖에 없어요. 아주 어렵게, 아주 어렵게 내가지고 그냥 합격생을 없애보려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는 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의고사 때는 일부 선생님들이 이런 걸 낸 적이 있어요. 모의고사 때 저는 안 내요. 저는 절대 안 내요. 저는 약속을 해요. 저는 절대 안 내요. 저는 진짜 안 내요. 제가 내면 큰일 나죠. 이거 안 낸다고 해놓고 내버리면. 그런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저자 중에 저 말고 다른 분이 또 있어요. 그분은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내지 말라고는 말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은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출제한 적도 있고 그래요. 이제 비과세로 가보죠. 비과세라는 것은 정부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재산세 같은 게 어떤 경우 재산세를 안 물려요 물어봤더니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은 국가의 소유 재산은 재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재산세를 물리지 않아요. 단,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그럼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려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 정부에게 재산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왜 안 물리냐? 그 이유는 너도 안 물렸으니까 나도 안 물리겠다. 그러면 그 정부가 우리에게 세금을 물렸으면 우리도 안 물린다, 우리도 물려버린다. 우리도 물린다. 너희들이 물렸으면 우리도 물리겠다. 그러면 그저 우리 정부가 외국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재산세를 물렸으면 우리도 그 정부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물려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부가 한 만큼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요. 국가 등이 사용. 시험은 주로 사용 여기가 문제가 나와요. 여기는 32회, 33회 연속 두 번 출제했던 지문들이에요. 이쪽이 사용이라는 것은 정부가 우리 국민들 걸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정부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은 국가의 물건이라는 이야기인가 우리 국민들 물건이라는 이야기인가? 국민들 물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국민의 물건을 정부가 사용했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정부가 사용했을 딱 두 개로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와 유상으로 사용했을 때. 그럼 정부가 내 걸 쓰면서 나에게 대가도 안 주고 공짜로 쓰고 있으면 나도 세금 못 내겠다. 나도 비과세다. 그런데 정부가 나에게 대가를 주고 사용하면 나도 정부에게 세금을 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가 내 물건을 사용하면서 나에게 대가를 안 주고 사용하면 나는 비과세다. 비과세. 정부가 나에게 대가를 주고 내가 대가를 받고 정부에게 쓰라겠으면 나는 과세. 그럼 시험에 남은 단어 이거죠.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것만 물어봐요.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가 내 물건을 사용하면서 대가를 나에게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으면 나는 비과세다. 과세다. 만약에 무상으로 내 물건을 무상으로 정부가 쓰고 있으면 나는 비과세. 그럼 이번 끝났네요. 더 이상 볼 것 없어요. 용도 그분의 한 비과세에서 한 편에 넘겨보시죠. 도로라고 나와요. 도로. 도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 비과세예요? 그러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비과세예요. 법률상 정해진 도로들은 다 비과세예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문제는 사설도로예요. 사설도로라는 이야기는 정부 도로라는 이야기가 개인의 도로라는 이야기가 개인의 도로예요. 개인의 사적인 도로는 원칙은 세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물려야 되는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도로는 나 개인적으로 쓰려고 도로를 개설했는가요? 누구 모두에게 사용을 하도록 개설했는가요? 모두에게 사용하는데 자유롭게 통행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대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면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 더 이상 볼 것 없어요. 그다음에 디귿번. 제방으로 봐보세요. 제방. 하천이나 제방 같은 경우도 이것도 비과세예요. 비과세인데 단 주의할 게 있어요. 특정. 특정한 사람이 전용하는 제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용하는 제방이라는 이야기는 특정인이 전용했으니까 자기만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과세가 되는 거예요. 본인만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나만 특별히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그건 과세로 추징을 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국어라든지 유지나 묘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덤. 무덤. 묘지 여기를 동그라미 치세요. 묘지 무덤만 동그라미 치시고 그 왼쪽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세 개를 쓰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1번, 2번, 3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세 가지로 나누세요. 이제 묘지 무덤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로 구분하세요. 그럼 이제 취득세에서 우리 취득세에서 묘지 무덤은 비과세다,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다. 과세. 과세했네요. 취득세는 과세. 등록면허세에서, 등록면허세에서 무덤, 묘지는 과세였다, 비과세였다? 비과세였네요. 여기서는 비과세였네요. 그다음에 재산세에서는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네요. 재산세도 비과세가 됩니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혹시 문제 풀 때 재산세, 무덤 그러면 비과세. 등록면허세, 무덤, 비과세. 취득세, 무덤, 과세.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돼요. 문장 뒤에 있는 문장 안 읽으셔도 되니까. 동그라미 2번에서 산림보호. 그럼 여기서는 군시설로 가보죠. 군시설. 군시설. 군시설 안에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가 있어요. 통제보호. 군시설에서, 군시설 중에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땅은 뭘로 돼 있는 땅이란 이야기인가? 군사시설이란 이야기예요. 군사시설로 쓰는 땅들은 이거는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 단, 그럼 혹시 우리 민통선 안에 개인들의 농지 있든가 없든가 있어요. 그럼 개인들의 농지, 민통선 안에 있는 땅들은 세금 안 물린다? 물린다. 물린다.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을지라도 개인의 사적인 재산들은 과세하겠습니다.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다는 땅에서 무조건 세금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군시설로 쓰는 것들은 재산세를 안 받겠지만 개인의 사적인 재산들은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니은번은 최종님이나 시험님 같은 게 있어요. 최종님이나 시험님. 이거는 뭐냐면 좋은 씨앗을 재배하기 위해서 정부가 특별히 조성하는 산림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다 비과세예요.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는 것들이라 이건 비과세예요. 그다음에 공원, 공원, 자연, 보존지구 안에 있는 여기서 보존이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3월달부터는 이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강의를 할 거예요. 보존지구라는 것은 정부가 특별히 보존해야 될 임야들이에요. 정부가 특별히 보존을 해야 되니까 세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요. 이제 임시 사용 건축물이네요. 임시. 임시로 쓰는 물건들은 그러면 임시로 쓰는 물건들은 취득세에서 몇 년이 넘었는가를 따졌다. 1년. 똑같네요. 1년도 안 되는 것은 비과세예요. 1년이 넘는 건 과세. 단, 1년이 넘지 않았더라도 어떤 재산은 예외로 과세를 시켜라 그랬는가? 사치.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게 이거예요. 사치하는 재산은 제외하고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인데 사치성 재산은 제외입니다. 그럼 사치성 재산은 제외라는 이야기는 1년이 안 넘어도 사치하는 재산은 비과세다, 과세다. 과세다. 그런 걸 주의해 주셔야 돼요. 사치하는 재산들은 1년이 넘지 않았을지라도 과세 대상이 돼요. 오른쪽 2번을 가보세요. 비상시 쓰는 선박들이 있어요. 비상, 재해, 구조용 선박이다. 그럼 비상시 쓰는 선박들은 주로 관리를 우리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 비상시 쓰는 건 정부들이 있고 정부가 관리하겠죠. 그러면 정부가 관리하는 건 비과세. 동그라믄 디근번이요. 철거하기로 철거 명령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철거 명령을 정부가 철거해라 하고 철거 명령을 받았으면 철거하라고 명령 내렸으니까 정부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철거해라, 부셔라. 부셔라게 해놓고 세금 물려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철거 명령을 받았던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 건축물은 비과세예요. 그러면 철거 명령이 떨어지면 밑에 땅도 철거하는가요? 건물만 철거하는가요? 건물만. 그러면 땅은 비과세다, 과세다. 그렇죠. 땅은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밑에 예제, 동그라미 2번을 봐보세요.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인 대지입니다. 위에 건물분하고 밑에 땅도 비과세다, 건물분만 비과세다. 그렇죠. 건물만 비과세고 밑에 있는 땅은 아무리 철거하라 해도 철거를 못해요. 땅 철거하라면 할 수 있겠는가? 안 돼요, 땅은. 그래서 위에 건물은 철거하니까 건물은 비과세지만 밑에 있는 땅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서 할 일은 다 마쳤어요. 그 다음 166페이지에 거기에 지문에 3번, 4번, 5번, 6번, 6번, 7번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문제 풀지 마세요. 그랬어요. 예전에 풀지 마세요. 그랬어요. 11월, 12월 달에. 이제는 푸세요예요. 이번 달에는 배웠으니까 풀어야 돼요. 이번 달에는 다 풀어내셔야 되고 그리고 전번째 한번 풀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풀고 넘어가시면 안 되네요. 이 문제는 전체 24개를 다 풀어내셔야 돼요. 이 정도만 풀어도 재산세 복습이 아마 되실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배운 것을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진짜 이해를 했는지. 그렇죠. 테스트 해봐야죠. 오늘 진짜로 제대로 내가 배워가지고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이 확인하는 문제들을 다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문제 나눠드리면 오늘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수험 시간은 9분 드릴 거예요. 딱 9분. 그래서 빠른 속도로 풀으셔야지. 안 그러면 풀고 있는데 해설 들어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9분 안에 풀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라네요. 문제 나눠주실 거예요 아마. 제아를 wid vari compliqué? 문제 나눠주실 거예요. 그리고 solve dem 많 day过 près 8분에 이렇게oule을 보내드리면서 ཁ 없습니다. cek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